안녕하세요 국민프로두서님 저는 얼바넉스 7개월차 연습생 김동규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단단한 허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태권도 겨루기 선수 생활을 해서 국민 프로두서님들을 안전히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주변에서 푸드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. 푸들처럼 귀엽고 푸들처럼 푸들푸들 거릴 때도 있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 김동규 꼭 기억해 주시고요. 투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즈원 민주입니다. 이번 프로듀스 X 101에 얼바넉스 연습생 홍성현, 변성태, 김민석, 김동규 총 4명의 연습생이 참여한다고 합니다. 얼바넉스 연습생 친구들이 넘치는 끼와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국립 프로듀스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프로듀스 X 101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됩니다. 얼바넉스 화이팅! 프로듀스 X 101 화이팅! 당신의 설명에게 투표하라! 프로듀스 X 101 안녕하세요. 클리셔츠입니다. 이번 프로듀스 X 101에 저희 어바넉스에서 홍성현, 변성태, 김동규, 김민석 총 4명의 연습생이 참여합니다. 훌륭한 Remember! 우리 친구들의 넘치는 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국립 프로듀스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얼바넉스 화이팅! 프로듀스 X 101 화이팅! 으워 ваши